콘서트장 오니까 너무 좋다 근데 오빠는 왜 이렇게 안와? 민아! 민아! 오빠! 민이랑 이렇게 콘서트장 오니까 너무 좋다! 나 오늘 2PM도 보고 동방신기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 다 볼거야 아 정말? 오빠는 송대간 좋아하는데 송대간 안나오지? 송대간 안나오지 아 그래? 내가 좋아하는 가수는 안나오고 죄다 니가 좋아하는 가수만 나오면 이거 표는 누가 사야되나? 근데 전에 내가 영화표 샀다고 오빠가 산다고 했잖아 아 내가 그랬어? 응! 아 정말? 각서 있어? 증거 있냐고 그래서 나랑 약속 안 지킬거에요? 아니 오빠가 살게 오빠가 남자잖아 그치? 너 하루에 3만원 이상 써보긴 처음이네 표 2장 주세요 아 근데 공연기간 중에 생일이면 50% 할인되죠? 아 되죠 신분증 주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박말자씨? 네 제가 박말자입니다 이름이 좀 천스럽죠 근데 55년생 맞으세요? 네 엄청 동아리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뒷자리가 지금 2로 시작하는데 저도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안됩니다 가져가줘 아저씨 왜 안됩니까 아 안돼요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생일만 보고 해줬잖아요 나만 안됩니까 아 글쎄 규정상 안된다니까 친구를 다 했는데 왜 나만 안됩니까 손님만 안됩니까 나만 안됩니까 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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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손님만 안됩니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블랙카스도 만들어놨습니다 제발 해주세요 제발 아 글쎄 본인이 알면 안된다니까 본인이건 장인인건 장모건 사유건 다 해주세요 아 안돼요 아저씨 왜 이렇게 고지를세 아 제발 해주세요 내가 살게 아 그럴래? 아 괜히 모르고 그렇네 기장은 얼마나 오빠 왜? 나 지갑 안갖고 왔나봐 지갑 안갖고 왔다고? 아 웃긴데? 그런 농담하시면 오빠 제일 철렁하니까 진짜라니까 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안 죽는다고 진짜라니까 없잖아 하 naszej 아각실 flor 아 잠시만요 왜 왜? 어디갔어요 어디갔어요 아니 오늘 공연하러 왔어요 아니 무슨 공연 diferença 마세요 아 연예인이고 매니저aku 무슨 연예인이야 아 몰라요 소녀시대 유나 아니야 위원하잖아요 유나야 어 대답하자 유나 맞 gyda 에 penalties 아직 쌩얼이라서 못 알아보시는 모양인데 화장하면 진짜 이뻐져요 아 아닌데 아 맞다니까요 유나야 노래 잠깐 불러봐봐 저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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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투두 나는 슉슉슉 아이씨 왜요 유나 어디 웃을까 맞다 내가 연애를 놓고 왔구나 가자 유나야 태연이가 태연하게 들어와 있어 아하 나가세요 장난해요? 마지막으로 한 번만 놓고 따라오고 왜왜왜 너 저기 오빠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? 꼭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유 만나야 되니까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? 아 저희는 백댄서인데요 백댄서요? 네 춤추러 가야 돼요 아 무슨 백댄서야 아 저희 2PM 백댄서에요 네? 아 보실래요? Listen to my heart Be waiting for you 끝났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아잇 따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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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아 helped 아